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됐을 뿐 어쩌다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와줘 영문도 모른 채 우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로 사실 조금은 떨리기도 하죠 모든 게 서툰 나인데 너무 어려운 걸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내 맘 같진 않았죠 답을 말해주는 이 하나 없이도 우린 잘해왔죠 이제 더는 남들 얘기 따위는 신경 쓰지 말아요 우연을 믿어요 당신과 나처럼 언제나처럼 해왔던 대로 우연을 믿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스치듯 흘려보내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지나온 길 그게 답이겠죠 모든 게 두렵기는 한데 너무 어려운데 자꾸 거져만 가면 내 맘은 마땅하죠 답을 말해주는 이 하나 없이도 우린 잘해왔죠 쓸데없는 다른 고민거리는 생각하지 말아요 우연을 믿어요 지금 이 노래처럼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우연을 믿어요 우연을 믿어요 우연을 믿어요 우연을 믿어요 우연을 믿어요 언제나처럼 해왔던 대로 우연을 믿어요 어쩌면 우린 익숙해져 버린 걸지도 몰라 It's alright 아무 걱정 말 안 해 우연을 믿어요 담담히 걸어요 그대가 꿈에 그리던 길을 그 길을 걸어요 우연을 믿어요 언제나처럼 해왔던데요 우연을 믿어요 우연을 믿어요 들어오세요 적재의 야간작업실입니다 우연을 믿어요 도 한방 makers 세상에 Parora 우연을 믿고 또한 참나 아니면 이승구 지금 뭐해? You want me to beg for your attention You want me to beg you for your time You don't wanna show me no affection But you want me to show you all I'm mine Curiosity, you want me to be everything you need But you are a lion You know I need peace of mind Yeah, it's all I've been looking to find Distracted by the surface of your skin The melodies you sing The memories you spin I'm so lost in everything That makes you All the details of your delicate design Awkward nights and days and looking better on me Bugging over things I thought I knew Drag me down while I'm vulnerable Excuse yourself cause you've been hurting too I feel guilty every time we're meeting Sick of all the words I'm sugar coating Bury my emotions I ain't speaking Watching me you know I'm barely coping You want me to beg for your attention You want me to beg you for your time You don't wanna show me no affection But you want me to show you all I'm mine Curiosity, you want me to be everything you need But you are a lion You know I need peace of mind Yeah, it's all I've been looking to find Distracted by the surface of your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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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elodies you sing The memories you spin I'm so lost in everything That makes you All the details of your delicate design You want me to beg for your attention You want me to beg you for your time You don't wanna show me no affection But you want me to show you all I'm mine Curiousity you want me to be Everything you need But you are aligned You know I need peace of mind Yeah, it's all I've been looking to find 적재의 야간작업실 안녕하세요 야간작업실의 호스트 적재입니다 첫 곡 카멀의 블루 들었습니다 아직 월요일밖에 안 됐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월요일이죠 다들 어떤 일상을 보내셨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하루였던가는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밤 하루의 마무리도 야간작업실과 쭉 함께 해주세요 패션 테러리스트님이에요 오랜만에 짐 바리바리 싸들고 본가에 내려갔는데 엄마 잔소리 때문에 5일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패션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옷을 왜 남자처럼 입느냐 핏 되는 옷을 입어야 이쁘다 옷이 칙칙한 어두운 색 뿐이냐 저는 제 나름대로 깔끔하고 예쁘게 입는 옷인데 말이죠 30대가 된 지도 몇 해가 지났는데 언제쯤이면 잔소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적재님 부모님께서도 잔소리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저는 부모님이 잔소리 하면 먼 산을 바라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티를 팍팍 내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잔소리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연 보내신 분도 부모님이 오랜만에 봤는데 잔소리를 하신다 그러면 먼 산을 한번 바라보세요 멍 때려보시고 잔소리는 듣지 않는다 하는 어떤 그런 인상을 부모님께 남겨주시면 부모님마다 또 다르겠지만 네 뭐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뭐 잔소리 들으러 가는 것도 있잖아요 오랜만에 부모님 만나는 게 당연한 어떤 어쩔 수 없이 듣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패션 테러리스트님한테는요 베스킨라빈스에서 파인트 아이스크림 보내드립니다 네 월요일의 마무리는 바로 이분들과 함께 해야 하죠 이번 주에 시간되는 사람 시작해 볼게요 적재 야간작업실 적재 야간작업실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동작업실 그리고 오늘, 인간이 보다 없어진 약 142기 일정한 사람들 소년이 남은 사 Majora 소원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적재입니다 혹시 오늘 시간 되시는 분 계실까요? 검을 현 누를 황 저 황희연 오늘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저도 왔습니다 이든 드림 똑똑똑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은비도 왔는데 저도 끼워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오는 사람만 맞고 가는 사람 종종 맞고 나는 바로 이 시간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에 시간되는 사람 저요 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은비씨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뭘 몰랐어요? 조만간 혹시 다음 앨범이 나올 때 많이 들을 소리에요 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JYP 이런 것처럼 시그니처 사운드를 골라줬거든요 이든씨는 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하고 은비씨 노래가 시작하는거에요 음악방송에서도 해야돼 음악방송에서도 권은비의 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하고 이제 음악이 시작합니다 저한테 이제 곡을 받으려면 그 시그니처 사운드를 써야된다 어떤 곡이든 어떤 곡이든 발라드가 됐든 댄스곡이 됐든 뭐가 됐든 권은비의 이름으로 나온 새로운 곡인데 자 오늘의 권은비 했는데 갑자기 음악이 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어떠한 그 곡 스타일이랑 상관없이 되게 이렇게 진지한 톤으로 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저는 선생님한테 곡 안받을게요 그리고 현이형은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현이형의 이름의 한자가 거물현 누룰황이요? 누룰황의 거물현이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요? 네 이름에 잘 안쓰는 한자인데 오 네 지난주에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저희 작가님이 그러면 현이형의 시그니처는 거물현 누룰황입니다 은비씨가 많이 당황해하시네요 빨리 넘어갈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은비씨가 또 오랜만에 놀러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도어활동을 막 시작할 때 와주셨고 네 이제 어떻게 좀 활동이 좀 정리가 됐나요? 네 활동 끝났고 네 지금은 이제 푹 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번 솔로활동 만족도로 치면은 본인한테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100점 중에 한 75점? 아 너무 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짝이 좋습니다 아 본인한테 박한 스타일이셨어 맞아 저번에 놀러왔을 때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아 그렇습니다 우리 또 현이형 네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 사이에 네 신곡이 발매됐어요 모노트리에서 아 네 저희 모노트리의 소속 가수 옐로 옐로 와 네 그 필리핀에서 되게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있어요 피제이라고 네 그 필리핀의 적재같은 분이 있어요 음 네 네 이분의 이제 듀엣 곡이 이제 발매가 되었죠 오 Little Things Little Things 네 네 아 이거 어떻게 섭외가 된 거예요? 이거 원래 되게 오래된 프로젝트인데 코로나 막 시작될 때 쯤에 필리핀 측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어 그래요? 네 이분이 진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래 그랬는데 노래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필리핀은 가수들이 다 영어로 노래하니까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지 프로모션 일정도 짰어요 오 네 뭐 전염병 뭐 한 한 분기만 지나면 괜찮겠지 싶어서 아 그 당시에 네 그리고 택도 없는 소리를 택도 없는 생각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간 김에 네 그냥 저희도 좀 가고 네 가서 프로모션 겸 끝나면 우린 좀 놀다 오자 뭐 약간 아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근데 이제 밀리고 밀리다가 요번에 발매가 된 거군요 랜선 듀엣으로 아 그리고 이 곡에 그 또 적재가 기타를 쳐줬어요 오 아 그래요? 네 아 진짜요? 아니 왜냐면 너무 오래될 거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저희 무너트리 이주영 작가예요 네 아 주영이 한 곡이네 아 아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이든 이든씨 네네 어떻게 잘 지냈어요? 네 좀 몸이 좀 안 좋긴 한데 아 그러니까 네 몸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지금 계속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아 건강 조심해야 될 때인데 근데 제가 원래는 영양제를 잘 안 챙겨 먹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아프고 나서 네 제가 진짜로 몸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요즘에 네 몸 관리해야 될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 시리얼 먹듯이 그냥 아 그래요 이든씨 네 먹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요 영양제 제가 너무 제 몸을 과신했네요 음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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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저 30대네요 아 언제 30대가 왔지? 그치? 마음속은 나는 아직도 철부지가 어린 애인데 그러니까요 숫자가 바뀌었어 아니 아까 네 은비씨가 선생님 몇 살이세요? 물어봤어요 우리가 뭐 나이 얘기는 안 하니까 네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거죠 몇 살인지 그쵸 잊고 살죠 네 잊고 살아나요 저는 아직도 20대인데 왜 설명할 때 30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죄송하지만 은비씨가 그러면 혹시 전 27살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곧 이제 30대에 들어갑니다 아 지금 제일 재밌을 때인데 아 그래요?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 왜 재미가 없지 아 벌써요? 너무 박 네 그러니까 남들에게 되게 이렇게 퍼주고 자신에게 박하고 이런 스타일인거 같아요 아 엄격한 그럼 안돼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 살아야지 영원인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본인을 위해 살 수 있죠? 이든씨 말씀해주시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장 기본이 되는거는 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르는게 있어요 뭐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오 오 맞아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네 재밌고 즐거운지를 네 잘 생각 안해봐요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남들이 했을 때 와 이거 되게 재밌는거야 라는걸 했을 때 그래서 그냥 어 난 재밌는거 하나보다 라고 느끼는거 같은데 네 진짜로 내가 내 스스로가 난 뭘 좋아하지? 뭐 그게 크지 않아도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집에서 만약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두세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보는게 행복하다 라고 느끼면은 아 나는 이걸 행복해하는구나 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기억하기에도 제 20대 때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랐던거 같아요 오 그러니까 막 이거 재밌대 이런거 해보재 이런게 요즘 좋대 뭐 이런거 다 그렇게 해보면서 나들 만들고 찾지를 못하는거지 네 그러면 계속 힘만들고 맞아 맞아 지루하고 저는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지 라는걸 처음 생각해봤어요 아 워낙 이제 그룹이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음악이랑 아니면 회사에서 원하는 컨셉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활동을 네네 근데 이제 혼자 활동을 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지 라는걸 처음 생각해봤는데 그게 진짜 어렵더라구요 진짜 어려워요 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게 진짜 어렵더라구요 맞아 맞는 말 같아요 진짜 그래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도 확실하게 나는 이런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는게 없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네 그 본인의 주관이 되게 뚜렷하거나 본인의 그런 그 라이프스타일이 되게 뚜렷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이제 행복은 상대적인 거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그냥 진짜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네 아마 그런 확실한 자기 취향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지수가 높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하는거죠 아 그래서 찾았어요 이든씨? 저는 지금 찾고 있어요 제가 취미도 없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제가 그때 제주도도 가서 서핑도 해보고 제주도는 안맞는거에요 제주도는 나는 안맞는거에요 그리고 막 여러가지 경험을 꼭 이게 해봐야 알아 해봐야돼 해봐야 등산도 해보고 뭐 제가 이번에 그래서 골프를 한번 또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배워보고 근데 그러면서 찾아가는게 중요한거 같아요 왠지 현이형은 알고 계실거 같아요 아 맞아 있을거 같아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다니까 이게 이게 계속 계속 지금 저는 이든이 이 얘기에 네 띵 왔어요 아 내가 하고있는 고민이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는 이 지금 시간들이었구나 현재도 그러니까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네 뭐 그 컬렉팅하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뭔가 막 이렇게 예를 들면 피규어를 만약에 컬렉팅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사서 조립하고 막 이렇게 진여라고 하는게 너무 행복한거에요 그래서 인생의 초점이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모든걸 하는 이게 되는 돈을 벌고 아 이 내가 일을 한 보람이 생기고 이거 하나로도 되게 인생이 되게 즐겁고 통화로운거에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런 취미가 있으신 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아 뭐 예를 들면 막 DVD를 수집한다든지 네 그런것도 좀 이제 취향이 맞아야 또 맞는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것들 은비씨도 빨리 찾아서 재미를 다시 느꼈으면 지금 찾아야 돼요 네 지금 찾아야 돼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볼게요 현이형 하나 읽어주시죠 프로듀서즈들 많이 애껴요 님입니다 여러 장르의 작품을 접하다 보면 작가가 감정적으로 뭔가를 털어놓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작품으로 승화시키거나 털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구요 문득 음악 작업을 하는 분들은 어떨까 궁금해졌어요 작업을 하다보면 일상 특별한 경험 감정 같은 여러가지 것들이 소재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곡이나 가사로 만들어 그것들을 기억하는 쪽인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서 털어내는 쪽인지 궁금합니다 음 음 오 이게 약간 미묘한데 음 오 다르네 오 감정적으로 기억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음 특별한 경험 같을 때 기억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기억을 해서 가사로 만들고 털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동시에 기억을 함과 동시에 음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가사 특히 가사 같은 걸 이렇게 썼을 때 네 어떤 모습을 막 연상하려고 해요 음 네 내가 이런 감정을 A라는 감정이라면 이 A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에 그때 무슨 말이 오갔지 음 하다보면 이제 그때 특별한 경험으로 가는 것 같고 오 그런 식으로 적제 말대로 동시에 막 이런 것들이 막 타는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 아 아 그런 식으로는 못 쓰겠어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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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작년이어서 그런지 뭐랄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말로 완벽하게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항상 아쉬움이 있는 뭔가 약간 부족한 내가 왜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제대로 글로 표현하지 못할까 음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작사를 할 때마다 근데 그 생각은 지금도 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곡을 쓰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세상의 사랑이나 이별이 뭐 누구는 특별하고 누구는 뭐 안 특별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 그리고 다 일어나는 일들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른 거지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게 있어가지고 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말로 표현할 순 없는데 이런 기분이 이런 기분인데 그거를 막 그 표현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나가야죠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 같아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거랑 조금 다른 건데 저는 평소에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의 그냥 평온한 하루가 지나갈 때는 네 인팁의 어떤 그런 딱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상태 감정보다는 논리가 앞서는 논리가 앞서는 정확하게는 어떤 그런 딱 이렇게 어떤 내가 만든 어떤 그런 기준과 이런 적합한 어떤 항상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약간 감정이 휘둘리진 않는데 아 그런 상태일 때는 기타가 굉장히 잘 쳐지고 편곡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다르잖아요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약간 굉장히 피곤한 하루를 보냈다가 잠을 안 잔 상태로 약간 피곤의 끝에 달리다가 최악의 컨디션으로 갔다가 사람이 그 시간을 지내면 하이퍼가 되잖아요 맞아요 다시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작업이 진짜 잘 되더라구요 항상 그래서 아 왜 이렇게 고개 왜 이렇게 안 써져 스트레스 받고 밤에 막 그래서 열받아서 잠 못 자고 막 이러다가 그 피곤한 상태를 딱 지나면 작업이 너무 잘 돼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저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작업실에서 작업을 마치고 아니면 혹은 뭐 일 다 하고 피곤한 채로 운전해서 집에 와서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생각이 뭔가 막 어 적재했다고 말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집에 그 작은 방에 간이 작업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 네 그리고 바로 스케치 할 수 있게 괜찮다 네 그거 되게 좋더라구요 어 그 정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완벽한 작업실보다 응 어떤 나의 아이디어를 일단 쏟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정도 저도 집에 작업실을 해놨는데 제가 요즘에 루틴 중에 그 그 그 만약에 급박한 스케줄이 이제 데드라인에 다가오는 일이 있으면 일단 최대한 좀 늦춰요 최대한 좀 늦춘 다음에 가능합니까? 그냥 늦추는 거죠 그냥 늦추고 그 부담감을 계속 받아요 받다가 이제 한 한 이틀 정도 남겨놓고 그 부담감을 안고 자요 네 안고 자서 즐기는구나 그 부담감을 응축된 그 부담감에 일어나자마자 커피한테 딱 바로 자고 버려요 아 아 집에서 집에서 딱 살짝 덜 깬 상태에서 이렇게 막 머리 삑삑삑삑 돌아갈 때 그러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시험 치를 때 늘 항상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쵸 느낌이 오네요 저는 벼락치기 아 벼락치기가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아 저도 벼락치기 저는 벼락치기로만 돌아가나 봐요 근데 항상 이게 항상 어떤 창작 쪽에 계시든 어떤 어떤 분들한테 여쭤보든 이 데드라인이라는 게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없으면 음악 못합니다 맘이 편하면 안 나와요 맞아요 은비씨도 그렇나요 네 저도 이제 가까워지면 질수록 네 뭔가 더 쏟아내려고 하고 그쵸 이제 너무 기간이 길면 네 다가오기 전까지 안 하죠 아 그러니까 야 이거를 다 똑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이 형 네 이거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보따리 하나 보내주시죠 네 보따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즈들 많이 애껴요 님에게 스타벅스 네 디카페인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아 좋죠 좋습니다 다음 사연 은비씨가 하나 읽어주시죠 네 사랑하고 싶단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로 사랑을 공부하고 있는 모솔 야작러입니다 누군가와 사랑을 한다면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면 누군가와 이별을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모태솔로인 저로서는 알 길이 없으니 음악으로나마 간접 경험을 하곤 해요 네 분도 들으면서 아 이게 사랑이라는 거구나 하고 느껴진 노래가 있나요 사람이라는 감정을 몰라도 이 노래 하나면 끝난다 하는 거 있으시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이야 오늘 되게 질문들이 되게 철학적인 질문들이 많네요 왠 줄 알아요?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왔어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센치한 어떤 그런 식입니다 그쵸 그쵸 네 어떻게 좀 있으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음 저는 네 디즈니 OST 같은 엄청 밝고 청량하고 맑고 이런 곡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뭐냐면 이제 이제 팬분들은 제가 이제 뭐 멋있거나 아니면 뭔가 약간 칼스마 있거나 이런 걸 하실 줄 알았지만 제가 약간 이런 감성에도 굉장히 이런 곡을 들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곡들을 들을 때 약간 사랑이라는 감정들도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어떤 곡인가요? 바로 그 곡 아 은비씨의 사랑은 되게 말랑말랑한 사랑이구나 네 어 어떤 곡인가요? 기대가 되는데요? 그 아세요? 겨울왕국에 나온 Love is Open Door? 네 맞아요 Love is 저도 그 곡 되게 좋아해요 Love is 뭐라고요? Love is Open Door Open Door 은비씨는 도어를 좋아하네 뭘 여주신다봐요 자꾸 어 이게 근데 두 가지 버전이 있네요 어 뭐야 일단 틀어볼게요 여보에요? 여보에요? 네 맞아요 오케이 제가 좀 이상한 말 말할까요? 내가 이상한 말이에요 내가 이상한 말이에요 내 삶의 문을 한 번에 내 눈을 한 번에 그리고 갑자기 내가 너의 눈을 한 번에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내가 내 곳을 찾고 내 곳을 찾고 그리고 가을이니까 센치해지고 뭔가 가을노래 내 눈을 한 번에 많이 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안 그러더라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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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분 상태가 그런가 보다 네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죠 네 네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기 아 극장에서 봤었을 때 기억이 나네요 네 이거 보면서 막 두근두근 했어요 아 진짜요 맞아요 네 어 그렇습니다 네 은비씨의 사랑이라는 거구나 하는 노래는 Love is an open door 였고 또 저는 이제 뭔가 이 노래 들으면 사랑 뭐 이런 것보다 제 노래 중에 네 그 저는 조금 이제 그 사랑을 하면은 이렇게 좀 산화하는 타입이거든요 어 이렇게 불나방처럼 산화하는 타입 이게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은 사랑하기가 무서운 거에요 아 허허 아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사람이 너무 절대적인 존재가 돼서 음 내가 이 사람이 혹시라도 없어지면 음 진짜 내 인생에 아무 것도 없어질 것 같아서 음 완전 깊게 퍼 anthità 너무 너무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을 못 하겠는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서 제가 너무 사랑해서 사랑할 수 없어를 썼거든요 그 저는 조금 저한테 사랑하는 좀 그런 거 같아요 그 잠깐만요 자 볼게 너무 사랑해서 사랑할 수 없어 그니까 막 그렇게 저는 사랑이 저한테는 아름다운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전쟁 같고 전투적이고 그렇죠 그런 사랑을 했었나봐요 하죠 이제 눈이 좀 촉촉이지 30대 중반을 지닫고 있는데 그러네요 오늘따라 이듯이 눈가가 굉장히 촉촉해요 실핏이 다 터져 너무 빨라지 않아요 이듯이 답다 이건 그거랑 하나 더 생각하자면 저는 익적 선배님의 다행이다 다행이다는 진짜로 사랑지수가 필요할 때 모든 분들이라 궁금하시겠지만 특히 남자들이 겪고 있는 사랑을 함에 있어서 느껴지는 미안함 고마움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저는 음악의 형태와 가사가 전혀 다르지만 이 곡을 들었을 때 생각난 노래가 계속 있었어요 그게 음악은 전혀 다르지만 그 감성 이 코어의 그 감성은 같은 게 아닌가 이 누군가를 위한 어떤 사랑 노래 이런 건 저한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제가 이 시대 때 발라드들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일단은 웬만하면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둘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고 거의 이때의 음악들이 그리고 뭔가 희생적이고 널 위해 내가 이렇게 할 거고 이런 게 있는데 요즘 발라드 음악 들어보면 그런 뭐랄까 다이나믹함이 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시대상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뭔가 명확하고 내가 사랑해 근데 요즘엔 사랑 말고도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복잡한 거야 더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에는 좀 그런 어려운 사랑 또는 되게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막 진짜 역경을 이겨낸 사랑이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었다면 요즘에 사랑은 오히려 조금 편한 사랑을 원하는 것 같긴 해요 편하고 조금 더 달콤하고 조금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것 같아요 스윗한 썸 이런 거 얘기만 나와도 그렇고 좀 가슴 콩닥콩닥대고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한 음악이 조금 시대별로 변하는 것 같긴 해요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랄까 저는 진짜 사랑은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도 아 그 그냥 생각나는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을까? 신승훈 선배님의 I Will 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인트로가 굉장히 디즈니스러운 느낌 이 노래 진짜 명곡 오브 명곡입니다 음악을 듣고 뭔가 공연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당시에 이 앨범이 나오거든요 신승훈 형님 투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무대 뒤에서 뭔가 연주를 하고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계산적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잘 제대로 못 들어요 그냥 이게 정확한 연주 정확한 사운드를 위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노래를 듣다가 뒤에서 이렇게 눈물 떨어지게 처음이었어요 너무 뭔가 이 가사와 멜로디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노래도 사실 막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에서 뭔가 더 감동을 얻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명확한 메시지 너를 위해 널 사랑해 이런 노래도 당연히 좋죠 좋은데 뭔가 좀 어떤 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에서 더 감동을 얻는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저는 그 제가 사랑 제가 생각하는 제가 늘 가장 세게 반응한 곡 아직도 이 곡을 이긴 곡은 없어요 토이의 좋은 사람 정말 밝은 음악에 밝은 음악에 정말 처절한 가사 아 누가 네 저는 이 음악이 밝아서 더 슬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특히 가사가 여기 보면 그 코러스 파트 가기 전에 친구들 연인 같다 장난쳤을 때 넌 웃었고 난 밤 지새웠지 아 네 크으 진짜 음 별로 지새해본 적 없는 표정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감 안 되는 표정 네 갑의 표정 뭘까요 하하하하 어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또 네 형 얘기를 들으니 노래가 워낙 밝은 느낌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참 그죠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네 음악과 만나면은 또 길이 또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은비씨가 그러면은 사연 보내주신 분께 벗다리 하나 보내주시죠 넵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공연을 즐길 수 없다는 건데요 용돈 모아서 페스티벌 인디 공연 콘서트 등등 꾸준히 쏟아다녔는데 진짜 그 시절이 그리워요 저만큼이나 누구보다 공연이 그리울 네 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돈 주고받던 공연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참고로 저는 제일 처음 돈 주고받던 공연이 비스트 콘서트였어요 오 비스트 콘서트 공연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연 보고 싶어요 기억나세요? 첫 공연 첫 공연 저는 콘서트가 아니었고 아시아송 페스티벌라고 초등학교 네 중학교 2학년 때 보러 간 것 같아요 오 친구 들어가고 갔어요? 네 이제 친구 찬스를 써가지고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그때 기억에 나는 이제 가수 선배님들이 원더걸스 선배님이 그때 막 걸그룹이 많이 많지 않았을 때였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원더걸스 선배님이 약간 신인 때였던 것 같아요 완전 대기고 아이러니 아이러니 때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의 무대를 보면서 나도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더 절실하게 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은비씨를 가수로 만든 그러니까요 어떤 그런 공연 네 아시아송 페스티벌 아시아송 페스티벌 아송 페 우리 이든씨는 기억나요? 저는 이제 그 첫 콘서트보다 첫 페스티벌이 기억나요 오 로망이 있잖아요 페스티벌 가보고 싶고 근데 그때 당시에 헤드라이너가 스노우 패트롤이었어요 아 스노우 패트롤 아주 그냥 그 당시에 뭐 네 그래서 그 공연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때 아 음악하길 잘했다 내가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스노우 패트롤 그때 날씨랑 이 인천 풍차있고 이런 데서 있거든요 그 날씨랑 공기랑 사람들 소리랑 앞에 음악이랑 진짜 진짜 좋았겠다 그때가 제가 인생에서 음악으로 느낀 가장 즐거운 경험 중에 하나 라이브 너무 잘하고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이거 최신카 나올 때 진짜 사람들 다 뒤집어져 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피드백이 강력한 어떤 사람들이 없어요 빼창하고 네 진짜 정말 소름 돋았던 기억이 제가 한창 트랜스에 빠져있어가지고 그 오 이제 강남 되게 유명한 클럽에 트랜스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알빔밤뷰렌이라는 DJ가 왔었어요 제가 그분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분 딱 나오는데 진짜 제가 눈물이 주룩한 거예요 진짜 클럽 한가운데서 강남 클럽 한가운데서 근데 옆에를 봤는데 저같이 우는 사람들이 몇 명 아 진짜 너무 갈증이 있었구나 그 트랜스가 또 사람의 감정 확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아 진짜 세상에 진짜 음악을 정말 나같이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기분 좋아요 기분 너무 좋아요 진짜 이게 어? 너도 이게 좋아? 라는 이 느낌이 진짜로 아 유대감이 유대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 노래 집에 가면서 왕곡 들어야죠 최식간 들어야죠 현이형은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연이 두 개예요 어허 하나는 돈 내고 봤던 첫 번째 공연 중학교 2학년 때 어 저도 딱 그쯤인데 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가을이었고 대구 경북대 대강당에서 했던 이승환 선배님의 콘서트였어요 한 번만 가보고 싶어요 네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공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다채로울 수 있는 거구나 네 아무튼 그게 또 어렸을 때니까 또 엄청 크게 저와 맞았죠 아직도 막 생각이 나 그거였고 또 한 가지 또 처음 돈 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우연히 일본 여행을 갔다가 도쿄에서 우연히 동방신기 친구들이 도쿄돔 이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관계자들은 이제 스태프분들 도쿄돔은 또 야간작업실과도 관련된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스태프분들 이제 자리 같은 거를 좌석은 없고 뒤에 이렇게 서서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관계자들이 저도 이제 관계자니까 가서 도쿄돔에서 공연을 처음 봤는데 동방신기 두 명의 어떤 그 아우라에 진짜 압살당했습니다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어? 내가 내가 알던 사람들이 맞아! 막 이러는 아아 진짜 근데 이렇게 작업실에서 보거나 해석에서 보거나 할 때랑 무대에서 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인거 같죠? 도쿄돔은 또 어렸을 때부터 비디오로만 이렇게 아 그쵸 또 그 동방 공연에 그 뭐라 그럴까 그 꽉 사람을 꽉 짓누르는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동방 공연이 진짜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이제 친구랑 같이 저도 딱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몇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전 드림시어터의 공연 드림시어터 내한 공연 CD로만 주구장창 듣다가 라이브로 이제 보러 갔죠 맨 앞자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스탠딩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 그 티켓 번호 순서대로 줄을 쫙 서요 밖에 근데 이게 이제 입장이 시작되면 이 순서는 상관없이 달리기 빠른 사람이 짱이야 스탠딩이니까 그냥 의자도 없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친구랑 맨 앞에서 이제 아 보는데 아직도 그때 그 제가 봤던 그 시야와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아아 아 키보디스트 조던 루디스 앞에는 잘못 골라가지고 기타리스트 앞에요 네, 갔었는데 그냥 너무 이제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근데 이제 무대를 하다가 소품으로 돈, 조그만 돈 모형을 이렇게 막 엄청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날렸어요. 춤을 추면서 근데 그 돈 잡겠다고 스탠딩이었는데 돈을 잡고 집에 가져와서 다 기념이 되니까 근데 저는 거기로 꼭 가보고 싶어요. 사이던빈이 흠뻑쇼를 진짜로 인생에 한 번은 가보고 싶어요. 과연 내가 그걸 버틸 수 있을까? 그냥 한 번 가보려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이제 전문 음악인 세션맨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사실 공연을 많이 안 보러 다녔어요. 그게 또 일이었으니까. 네, 일이고 하니까 일부러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아이유씨 콘서트는 제대로 한 번 못 본 게 약간 좀 아쉽긴 해요. 항상 무대에만 있으니까 바쁘잖아요. 정신없고. 근데 이제 관객석에서 공연을 봤던 분들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석에서 보는 기분은 어떨까? 그 생각을 늘 항상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공연 빨리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가수들이 다시 공연을 해서 주말에 공연과 함께하는 주말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빨리 왔습니다. 조금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빨리 공연이 제대로 정상화가 되면 좋겠네요. 이든씨가 보따리 하나 보내주시죠. 네. 방방 뛰어놀고 뛰어놀고 싶다님한테 방방 뛰어놀아야 되니까 저기 스타벅스 콜드블루 톨로 보내드릴게요. 콜드블루요? 좋습니다. 블루블루요. 콜드블루요. 놓치지 않았다. 놓치지 않았다. 오늘도 한 방 먹었다. 오늘은 놀릴 게 없나 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 드렸어요. 고마워요. 은비씨. 은비씨가 하나 더 읽어주세요. 내 귀가 근사해져 버렸다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원 사이트보다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알게 될 때가 많은데요. 적재 플레이리스트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되어 있는 영상도 있지만 감성적인 제목의 플레이리스트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겨울에 썸타는 그 감성 적재의 사랑노래 나는 적재의 노래로 사랑을 배웠다. 이런 식으로요. 네 분의 음악 플리에 제목을 지어야 된다면 어떻게 짓고 싶으세요? 기왕이면 최대한 감성 높게 지어주세요. 아 근데 이런 거 진짜 요즘에 뜨더라고요 알고리즘에 최근에 뭐 저는 존메이어 좋아하니까 존메이어와 초원위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 제목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 너무 웃겨. 뭐 있냐 뭐 뭐 감성 높게 네 제목을 이제 너무 잘 지어. 아 맞아요. 아 뭐 이런 거 뭐 이 팝송 알지? 라우브 노래 모음 뭐 이런 거 잘했어 오늘도 아 이런 거 듣다. 라우브의 체인지스인데 앞에 괜찮아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이름을 너무 잘 지어요 다들 맞아요. 혼술할 때 어 그런 거 네. 뭐 그런 식으로 아 이거 죽이네요. 어른과 아이 사이 어른이 되는 법을 어떻게 배우는 걸까요? 그렇지. 좋네요.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이야 적재씨 이거 좋은데요? 제 노래로는 사랑을 못 배울 텐데요. 이게 근데 본인이 지키는 좀 힘든 거 같아요. 누가 지어줘야지. 지어줘야 돼. 네. 감성이 달라요. 이거는 본인이 그리고 하면 그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의 그 앨범 소개처럼 되게 이불 키우고 자 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이든씨 꺼는 제가 한번 도전해볼게요. 아 좋아요. 그럼 제가 적재씨 꺼를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든 불같은 사랑이었다. 너무 싫어. 너무 싫죠? 너무 싫어. 근데 불같은 사랑? 어디 한번 들어보지. 클릭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적재씨를 그러면은 네. 아 조금 민망하게 하고 싶은데 일단 턴을 한번 넘길게요. 아 그래요? 턴이요. 우리 은비씨 한번 그러면은 만들어주시죠. 은비씨의 음악. 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나였다면? 어 권은비 그러니까 그 토끼. 네. 어 어때요? 은비씨. 어 그냥 좋은거 같아요. 제가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글거리는걸로. 꼭 오글거리지 않더라도 느낌이 오는. 오케이. 해볼게요. 내가 오노트리의 황연이다. 이 노래 안 들으면 후회가. 요즘스타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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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나 떠오른게 있어요. 은비씨. 은비씨가 보니까 도어와 좀 관련이 좀 있잖아요. 음. 잠시만요. 아 이제 완성이 안됐다. 잠시만요. 아 이거 되게 어렵다. 어려워요. 떠올릴 뻔 했다가 지금 약간 떨어졌어. 떠나갔어. 아 잠시만요. 정말 재원이가 얼굴이 빨개질만한 걸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보통 얼굴이 쉽게 빨개지지 않습니다. 은비씨. 이런거 어때요? 아 좀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별보로 가기 싫을 때. 별보로 가기 싫을 때? 어 왜죠? 그리고 딱 이제 적재 선배님의 별보로 과자를 넣어놓는 거예요. 아 대신 오 나쁘지 않은데요? 새로운 관점. 전 포기요. 뭐야? 안되겠어요. 어?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싱거운데요? 아쉬운데?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제가 골라봤습니다. 적재 플레이리스트. 뭐 그런거에요. 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제가 골라봤습니다. 적재 플레이리스트. 간단하게. 이든 드림. 내 친소. 진짜 정말 낯간지러운걸 해주고 싶은데 머릿속에 낯간지러움이 없네요. 제가 요즘에 낯간지러움이 없나봐요. 왜죠? 모르겠어요. 잠깐만 은비씨 거 완성하고 싶은데. 이 문을 열고 들어와. 클릭. 들어올래. 들어올래? 들어올래가 좀 더 입을게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올래? 좋은 것 같아요. 이거였잖아요 그죠? 세 분 선생님의 노래를 다 모아놓고 약간 이렇게 훈훈한 프로듀서들의 아니야. 잠시만 다시 생각해볼게요. 이게 또 지워봐야 어렵다. 지워봐야 짓지. 어렵네. 이런거 지으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게 딱 보면은 꽃이잖아요. 들어가고 싶잖아. 놀러보고 싶어. 쉽지 않네. 쉽지 않아요. 네. 어려운데?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제 내 귀가 근사해져 버렸다. 라고 이제 보내주신 분은 되게 또 잘 지웠어요. 여기서. 그러네. 겨울에 썸타는 그 감성 적재의 사랑 노래. 어 어 느낌있네요. 나는 적재의 노래로 사랑을 배웠다.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분명히 어디 플레이 리스트에 있었을걸 이거 못 본 것 같아요. 아 적재씨 음악은 되게 그 뭐라 그럴까 날씨 이런거랑 되게 잘 어울리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따뜻한 오후 적재와 함께 뭐 이런게 잘 어울려요. 아 그리고 뭔가 편안해가지고 노래가 이제 편하게 듣기 좋으니까 네. 뭔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이제 가벼운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약간 요즘 친구들이 되게 또 많이 듣더라구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생각이 나는데 네. 이든이의 음악은 네. 되게 좀 슬픈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별에 관한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거를 플레이 리스트에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아 우리 이별할까 아 아 아 이런식으로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거 어울릴 것 같아요. 어 유튜브 유튜브 스타일이야. 네. 너무 어끌었던데. 우리 이별할까? 우리 이별할까? 어 근데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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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것 같아요. 아 어렵네요. 어려워요. 재밌으면서도 어렵고 뭔가 이렇게 한방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빵긋한 웃음을 드리고 싶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뭐 웃음을 뭐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죠. 네. 어 방백 들어간 플리 제목이 있대요. 찬란해서 슬픈 소년의 고백. 오. 이거 봐. 찬란해서 슬픈 소년의 고백. 아 이거 벌써 벌써 시작이 달라. 단어가 달라. 선택이. 쓰읍. 쓰읍.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은비씨. 네. 내 귀가 근사해져 버렸다님한테 또 선물 하나 보내주시죠. 네. 맛있는 걸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드론이 많이 날아다니네. 드론이. 맞아요. 드론이 많이 날아다니네. 청소형 드론이 많이 날아다녀요. 하하. 드론. 스타벅스. 네. 초콜릿보다 진한 우정의 음음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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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약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각인데요. 쫌쫌쫌. 이게 그 제목이 길어가지고. 짤려있어요. 약간 느낌이 있어. 작가님은 들으면 바로 아시니까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저 선물 제목마저도. 그러니까요. 초콜릿보다 진한 우정. 감성 돋는. 돋네요. 이런 건 다 어떻게 생각해서 쓰시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돈 받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하하하. 돈 받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하하하. 아 입금되면 나온다. 입금되면. 아. 아 있어요. 하하하하. 입금되면 살 빠지는 것처럼.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오늘 또 이런저런 음악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어요. 네. 은비씨. 네. 어떻게 꼭 재밌는 어떤 무언가를 찾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스물일곱 사이 끝나가니까. 꼭.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좋아하는. 재미있어 하는 것을. 찾아보고. 다음에 찾으면 다시 놀러와볼게요. 그러니까요. 꼭 와서 꼭 얘기를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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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든씨. 네. 아프지 마요. 건강할게요. 아프지 마세요 선생님. 이든씨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고마워요. 제가. 제가.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네.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아프지 말아요. 고마워요. 아프지 마세요. 이든이요. 네. 너무 싫어하시는데. 지금 약간. 약간 친척 어른이. 세배한 다음에 한 마디씩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두근두근 해. 아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세 분과 함께.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TJ와 옐로우의 Little Things 듣고 세 분 보내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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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 야간작업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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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ray pray again in you 깊은 잠에 빠지게 돼도 Don't be afraid 나를 누르는 건 중력에 몸만은 아닌 걸 알아 그걸 알아 매번 반복되는 이런 날들보다 좀 더 나은 날들이 Why twilight If it's the last time 마지막이라면 한사라도 놓치지마 놓치지마 너를 기다리지 않는 시간들 새해놓지마 If it's the last time 가장 검은 어둠은 해가 뜨기 전에 잠깐이야 잠깐이야 매번 반복되는 밤이 찾아와도 적재 야간 작업실 야간 작업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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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WARD NO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